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터스텐대 중앙아 유니버스티입니다. 이 작업은 하이브리드 오토퍼커싱을 사용합니다. 많은 프로듀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듀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듀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듀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페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페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스페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센서에, 오른쪽과 왼쪽의 블랙맥을 사용하여 하나의 베이얼 CFA 패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랙맥스는 입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은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을 통해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을 통해 스테레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되는 스테레오를 두 번째는 포스테레오 인형 수술을 사용하도록 강조하여 스테레오 배열을 통해 스테레오 및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와 스테이터 스테레오의 기술을 통해 스테레오 Ayrech focused method는 부천 Golf Bridge invincible. n-disparity numbers. K-wind segmentation is performed to simplify the input imaging. From the disparities map and segmented images we can obtain depth map by using image experimental research from the depth information can be generated by the single imaging sensor.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compute the distance between two vehicles and the 오토바바일 시스템을 리포커스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